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면가 장세진입니다. 일간이 생하는 오행을 식신상관이라 하죠. 사주에 식상이 많다는 것은 식상의 기세가 강하거나 세계 이상의 경우를 말하고 또 식신상관이 혼잡되어 있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식상은 자신을 밖으로 내보이는 기운이므로 식상이 많은 사람은 표현력이 좋지요. 있는 듯 없는 듯 구석에 조용히 있는 사람은 절대 아니며 생각하고 마음만 먹으면 즉시 실행하는 사람인데요. 방 청소를 하다가도 누굴 만나야겠다고 생각이 들면 밀어두고 채비를 하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머리 굴리지 않고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므로 어린애 같기도 하고 순수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식신상관이 많은 사주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식상은 관성을 극하는 것이지만 관이 없어도 자신이 만든 규칙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식상이 많다고 해서 모든 규칙을 깨고 엉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만든 엄격한 규칙을 준수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그로 인해 관이 없는 상태의 스트레스에 더욱 노출되는 사람들도 많지요. 자신이 정한 규칙을 다루는 프리랜서나 자유로운 직장에 근무한다면 성과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사장이나 상사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직장에서 더욱 능력 발휘를 하는 사람이기도 한데요. 관을 두려워하거나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윗사람이나 상사를 어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목일간인 경우는 목생활을 하는 것이므로 꽃을 피우는 것이죠. 화려하고 눈에 띄게 자신을 드러내는데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는 행동을 합니다. 설계가 심해질 수도 있지만 영리하고 화려한 사람인데요. 일단 일을 버리고 수습이 안 돼 신용이 없거나 말만 앞세우는 사람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식사항이 많으면 규칙이나 규율이 엄한 직장이나 조직에서는 견디기 어려워하고요. 학생의 경우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이유는 규칙이 답답해서 일 경우가 많은데요. 적당히 자유시간을 주는 것도 학교에 적응하는 요령입니다. 화일간은 토가 식상이죠. 토가 많으면 토국수로 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므로 관으로부터 보호를 해주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관이 오기 어려우니까 여명은 독신으로 살거나 남자의 년이 약해서 외롭게 살아야 하죠. 연애를 하더라도 결혼까지는 어려우며 남명은 직장운이 약합니다. 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오히려 두렵고 불안한 생활이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죠. 관성은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보호자 역할을 하는 법이고 규칙이기 때문입니다. 식상은 내숭을 떨지 않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하죠. 이런 면이 때로는 오해를 부르기도 하는데요. 식상이 형충이 되면 언행일치가 안되고 자식운이 불어나기도 하며 생식기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화일간의 식상이 많으면 언행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오해를 받고 구설수에 노출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토일간의 식상이 많다는 것은 금이 많은 것이죠. 이런 구조는 특별한 사고력과 아이디어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토는 비겁이 많아도 도움이 안되고 인성이라야 도움이 되는 오행인데요. 식상이 많아도 무한정 견디기 위해서는 정인이 있어야 합니다. 화, 인성이 없고 금, 식상만 많은 토일간은 뭐든지 고치고 바꾸려 하는 성향이 강해서 문제가 없는 남편, 문제가 없는 친구, 아무런 해가 없는 인간관계를 자꾸 바꾸고 변화를 하려고 합니다. 하다못해 인테리어나 가구도 자주 옮기고 변화를 주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문제가 없어도 그렇게 합니다. 토일간이 금이 많으면 설기는 많이 해도 금의 특성상 건강한데요. 기운이 펄펄 나기도 하고 자꾸 에너지를 낭비하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운에서 한 번의 타격을 받는 것이므로 자중을 해야 합니다. 관성을 가지고 있으면 상관경관함으로 오히려 관을 보지 않아야 좋습니다. 금, 일간이 수 상관이 많으면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고 습해지므로 우울해지는 경향이 많지요. 금, 일간은 식상이 많아도 내성적이고 말수가 없고 조용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우울한 성향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단점과 잘못된 점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고 트집도 잘 잡지요. 그래도 뚜렷하게 내색하지 않고 뒤로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목이 있어 재성으로 향해야 성격이 무난해질 수 있고요. 넘치는 상관은 정인과 재성만이 답입니다. 통제해 주는 정인이 있거나 설계하고 목적지가 되는 재성이 있으면 상관은 좋은 역할을 많이 하게 되죠. 정인이 식상과 손을 잡고 좋은 역할을 할 때 교육자로 발현하고 뛰어난 재능을 발휘합니다. 수일간이 식상이 많다는 것은 목이 많은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물이 고갈되기 쉬운 상태가 되죠. 너무 많은 나무를 재배하고 물줄기를 나눠야 하기 때문에 여러 곳으로 안테나를 펼치게 되는 것인데요. 문어발식 연애를 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곳에 관심을 갖게 되므로 전문가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상관이 많을 경우에는 의외로 부지런하지 않은데요. 자연스럽게 노력하지 않아도 물은 흘러가기 때문에 일부러 부지런을 떨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상관의 단점은 잘난치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수일간은 오히려 자신의 장점을 부각하는 쪽이 남을 깔고 무시하는 에너지를 절제하게 해주죠. 식상은 내가 가진 에너지와 재주를 남에게 베풀고 나누어 줄 때 가장 빛이 나는 것인데요. 또한 재성을 만나면 재물도 창출해내는 것입니다. 식상의 흉한 기질과 기란 기질이 사주에서 어떻게 발휘되는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정인과 재성을 못 만났더라도 부단한 노력으로 식상의 기운을 누르고 산다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이명주는 사월에 태어난 병수률주 여명인데요. 상관이 연을 간에 떠있고 자식 낳고 부부간의 문제점을 안고 살아갈 수도 있는 사주입니다. 상관이 강하면 원국에서 관을 보지 않더라도 세운에 따라 언제든지 문제가 될 수 있죠. 천간에 정인이 있다면 상관이 피해를 줄일 수 있겠지만 정인이 투하지 않아 아쉬운 가운데 해외를 드나드는 직업을 가지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또 건강 문제도 있을 수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데요. 일간의 설계처가 많아 아껴둘 에너지도 모두 소진되기 때문에 항상 병치레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엄청난 질병을 가지지도 않습니다. 사술 원진이 암압을 이루지요. 이것도 뺐느냐 빼앗기느냐로 본다면 더 정확할 것으로 보는데요. 또한 일지와 월지가 원진이기 때문에 자식 낳고 직장 다니기 힘들어지거나 배우자와 멀어지거나 하는 구조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